오늘도 어제처럼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경기도, 전남 내륙, 영남에 확대돼 발표된 가운데 경주가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지속했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전 34도 예상되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